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치료 공부하러 했는데 치료 안 할텐데 응? 와서 했지? 응 와서 했지 와서 했니 그쵸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몇 번 하는지 좋대요 응 응 여성아님 덕분에 안 나와있어 전부 다 오늘 안까지 치료 어? 스피드 퀴즈 치라고 했지? 응? 스피드 퀴즈 전부 다 안치면서 스피드 퀴즈 왜 안쳐? 응? 스피드 퀴즈 치네요 네 오케이 한 달이 기다리고 책 다 했어? 응 패드가 안 돼 아 패드 켜지기 기다리는거야? 이때까지 한 3개를 바꿔봤는데 다 안 돼 응? 3개를 바꿔봤는데 다 안 된다고? 뭐가 안되면 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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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테도 얘기해줘 어 자 그래서 우리 모모하자 라고 얘기하고 그러자 말자 이렇게 그리고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점심, 식사죠?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이라고 했죠? 네. 무엇을 뭐합시다? lunch, make, 우리 같이 합시다. 점심 만들자는 뭐예요? 점심, 식사를 만들자는 뭐예요? Make lunch. Make lunch.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만들자. 뭐하는가?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사람들 아직 안 켜졌니?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이 점심 만들라 그랬더니 소중한 생각이 돼요. Can I? Right? Good idea. Good idea. 빠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아. Great. Great idea. Great. 그럼 같이 점심 만들어 먹자 얘기겠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 Let's make a sandwich. Let's make a sandwich. Let's make a sandwich. 무슨? 샌드위치 만들자. 확인하게 해주세요. Let's make a 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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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idea. Great idea. Great, good. Great. Great. 우리 쿠키 만들어보자.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Good idea. Good idea. Good idea. Right. 같은 말이죠. 뭐 뭐 하자 하고 그 다음에 그러자 하고 얘기하는 것들 좀 부탁드렸어요. 뭐 다 그러자 하고 여유가 알고 계신가요? 몇 토였더라. 네, 몇 토였더라? 7호요. 스타드위치, 스타드위치. 이거 왜 compiled. 저희는 한번 여기에요. 스타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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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위치. 이렇게 해서 뭐? 샌드위치에 토마토를 넣는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께 졸업식사 요리하실거에요. 나는 오늘 점심식사 참치 샌드위치를 먹을 계획이야. 나는 오늘 점심식사 참치 샌드위치를 먹을거에요. 우리 뭐 뭐 하자. 우리 수영장으로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자. 우리 수영장으로 뛰어들자. 우리 수영장으로 뛰어들자. 잘 읽네요. 그 다음에 큰 위대한 대단한 멋진 그들은 엄청난 병을 건설할거에요. they will build a great wall. 아침식사? breakfast. breakfast. 나는 아침식사로 다리할거에요. i ate eggs for breakfast. breakfast. 샌드위치. 생각? idea. 그냥 좋은 idea가 풍부해. she is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 해야돼요? 확인하죠 그 다음 나이크 난 도전한 카드 만들고 싶어요 I WANT WANT TO MAKE A LIBRARY CARD 잘했습니다 됐고요 가요? 네 그 다음 숙제는 선생님이 쪽지로 보내놓을거에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